둘, 셋! 안녕하세요! 저는 뮤직웍스 연습생 송유빈입니다. 저는 브랜뉴 뮤직 연습생 윤정환입니다. 아! 히든 박스 건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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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든 박스 건머! 지마!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야, 일단 빨리! 움직이는 거야? 어머나 세상에! 야야야야야야! 움직이는 거야? 좀 커요? 커다고? 야! 야! 윤정환! 닭발! 네, 안녕하세요! 브랜뉴 뮤직 연습생 윤정환입니다.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올라운더 연습생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랩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여전히 어딘가로 이름으로 지역에나 이름으로 할로운 몇 밤을 자도 평치하늘 어딘가 있어도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익스플로러 이렇게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이 많은데 저 윤정환의 많은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 윤정환 많이 사랑해주시고 옆에 있는 송유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네. 어... 구프님 사랑합니다. 네. 와, 이게 너무 빨리 마셨다. 족발도 아니고 닭발. 이거 닭발 좀... 어떻게 웃칠 수 없나 이거? 와,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. 진짜 이거 맛있다 이거. 아, 맛있다고요. 진짜 맛있다고요. 아, 난 싫어해요. 안 먹어봤어요? 먹어봤지. 오케이, 갑시다. 아... 가자. 아... 무섭다 그냥. ㅋㅋㅋㅋ 고 된тов 아... 아... 우유